운동장으로 우리 흥분쟁이들 우리 흥분쟁이들 가라 멍멍이들아 흥분하지말고 써니 흥분하지마라 넌 장난감 찾았나 레오야 감져줘 써니 흥분하지마 흥분쟁이야 황 황 황 황 황 황 황 아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배우 너 여기 안내놀래, 안내놀래 장난감 하구서, 내리말했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 내 나랑, 아스타! 내거라 나도 맛좀 봐야지 어 내 장난감 뺏이네 배cej 으 으 으 오늘 광란의 원밭놀이를 한번 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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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란의 원밭놀이를 한번 해볼까? 아 밖으로 나갑시다 예 지각색 레오 농순 찬이 너희 엄마는 니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싱가포르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너희를 신나게 뛰어 놀아라 더 놀아라 다 빠졌어 써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